매일 20분 영어 동화. 아이들에겐 EBS 처먹다리 씁니다. 네, 실감나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I'm interested in scuba diving. Do I need a license? Yes, you do. We offer scuba diving courses as well.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본격적으로 장비 다 챙겨왔으니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이 되게 멋지게 생기셨네. 미션! 해결!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하이! 하이! 내가 바닷속을 볼 수 있을까? 아우, 예스! 아우, 예스! You again! 네, 나 왕초보 영어 방급 공부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예스, 예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interested in scuba diving. Uh-huh. So, do I need a license? Oh, a license! 그래, 라이센스! 내가 아까 몰랐어 들었어! Yes, you do. But, you know, we offer scuba diving courses as well. 아, 진짜요? Yeah, many, many. 근데 제가, I don't have any license. No license. It's okay. You can train and practice here. Oh, okay. Together with me.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In the sea? Fishy, fishy? Okay, okay. Yeah. 여러분, 영어 어서 배우셔야겠어요. 저 스키스쿱 하러 가요. Let's go! 어, 요즘에 무엇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아, 요즘 거 말하는 거예요? 네네네.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이제 여자분들한테 관심이 많았잖아요. 어, 여자분들. 여자분들 관심이 많은데. 요즘에는 I'm interested in women these days. 잠깐만요. 위민이 여자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알아들을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위민한테 관심이 있다. 결혼할 때가 됐네. 아, 그런구나. 결혼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아, 저는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했는데 이제 이 시간 많이 청취력까지 늘어나서 속일 수가 없네요. 그 정도는 제가 또 해석이 가능해요. 아, 좋네요. 좋네요. 여러분, 요즘 위민에 관심이 많은 우리 마스터 유진 선생님. 좋은 짝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be interested in fighting. 저는 그냥 표현을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내일은 또 쉬고요. 네, 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은 또 과정영어 배워봐야겠죠? Of course. 월요일날 과정영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월요일날 만나요. Bye. Bye, everybody. Bye. By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